이게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냐면 야권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이재명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화살짝 놀랐는데 이재명은 모른 척하는 김정숙 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첫 공식화됐다 김정숙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관을 쪽으로 막 나오고 있죠 가늘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기사 소개되다시피 김정숙 특검 맞보를 했는데 20이 돼서 총이 모을 것 첫 공식화입니다 첫 공식화 이게 김건희 특검에 맞서서 김정숙 특검도 해야 되고 김혜경 특검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그게 저희 같은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선인들 개별 입장에서 나왔는데 당 지도부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식화 됐습니다 첫 공식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공식화뿐이 아니고 첫 역공이다 총선 후에 첫 역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데 일단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석자들이 이것을 공식 테이블에 옮겨서 올렸습니다 김정숙 특검을 국민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목소리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다 따라서 김여사 의혹은 김여사 김정숙입니다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죠 왜 그러냐면 이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정확히 들어맞느냐 하면 지금 최수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은 정확히 안 들어맞습니다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가 가장 특검의 요건이죠 검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최수원 수사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고 또 은폐, 축소이요 사건 축소이요 그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종원 수사단장을 다 불렀죠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걸 특검으로 가져가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 김건희 특검은 딱 보압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그리고 정숙 특검이 딱 보압하다는 이야기죠 김정숙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보에 세 개의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할비로 오심되는 간본권 사용 그거 특검해야 된다 또 하나는 타지마을 강강강거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사넬 자켓 어디 간지 없어졌죠 그것도 수천만 원짜리일 텐데 김건희 디올 파우치는 300만 원인데 그거는 사넬 자켓은 수천만 원 하겠죠 그 세 가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보에 가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가 있었던 것이 김건희 디올 파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딱 그것만 뱉죠 디올 파우치만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과 세 개는 검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장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송경호 지검장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 요건에 딱 부합이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특검을 추진해도 사실 처리할 처리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반수가 2사제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108명이죠 참병민 쪽에서 108명이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냐면 야권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숙 특검 이렇게 막 국민의힘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쪽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숙이니까 문재인의 배우자니까 친문계의 진성준이나 고민정 이런 사람들에 나와서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재명은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지금 삼김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죠 삼김여사 그래 김건희 하면 김정숙 김혜경 다 하자 김민정 당선인이 지금 대변인 맞습니다 대변인이 이야기를 처음 했죠 대변인 되기 전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실제로 계속 저희들 댓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얹으면 이게 커집니다 삼김여사 특검 자체가 막 논란이 돼서 핵심 쟁점이 돼버리죠 그러면 김혜경은 따라서 달려나가게 되죠 김혜경 특검 이것도 이수로 부각이 되어버리니까 이재명은 모른 척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특검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은 화살짝 놀랐는데 이재명은 모른 척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재명이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때부터 대선 전국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법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맞보를 나오면서 외쳤던 게 김건희 특검이죠 지금 2년 이상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면 김정숙 특검 그다음에 김혜경 특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기가 어려워진 그래서 제가 제대로 먹혔다 역공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이 1 플러스 1으로 김혜경, 김종숙은 1 플러스 1 특검입니다 물론 이것이 김건희 특검, 김혜경 특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여론전에서 그렇게 맞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좀 당황해하는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특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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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특